원주의 누적 확진자가 4,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오늘 강원도에선 173명이 추가됐습니다. 원주에선 공사 현장 관련 신규 집단 감염이 추가되는 등 49명이 늘어 가장 많았고, 춘천에서 38명, 강릉에서 20명, 속초와 홍천에서 각각 15명, 평창에서 5명, 횡성에서 2명 등이 나왔습니다. 강원도의 어제 하루 확진자 수는 189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은 그보다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4,018명으로 지난해 12월 27일 3,000명을 넘어선 이후 한 달 만에 1,000명이 늘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강원도가 모레부터 선별진료소에서 개인이 직접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검사 키트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도는 도보건환경연구원 자체 표본 조사 결과 84%가량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돼 사실상 우세종화됐다고 보고 설 연휴가 지나면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레부터 선별진료소에서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가검사 키트를 지급하고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을 도민 공론화를 거쳐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본격화됩니다. 원주시 번영에는 강원도민 전체 의견을 수렴해야 할 도청사 이전 문제를 강원도와 춘천시가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도민 공론화를 위한 조례 재정 청구서를 강원도 의회에 제출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조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25일까지 도내 유권자 2백분의 1인 6,667명의 서명을 받게 되면 도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원주시 번영에는 도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도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최문순 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캠프페이지 이전 결정 취소 집행정지 소송을 내는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지거나 2명 이상 중상을 입게 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건설업이나 제조업을 비롯한 5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인이나 기관에는 별도로 5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중대재해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와 재해발생대책 미수립 미이행, 노동자의 안전대책 요구 무시 등 세 가지 요소를 엄중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서 보셨던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데 대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인권위 성명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2020년 기준 산재 사망자의 63%는 50인 미망 사업장에 집중된다며 하루 평균 5명 이상의 노동자가 숨지는 만큼 법 적용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으로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습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범위가 확대됩니다. 오는 28일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속 범위가 기존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모든 충전구역까지 확대되고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충전구역에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10에서 2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도내 고속도로에는 하루 평균 교통량이 33만 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강원본부는 동해안 방향으로 오는 30일, 서울 방향으로 2월 1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고 최대 소요시간은 서울, 강릉 4시간 20분, 남양주, 양양 3시간 20분이고 강릉, 서울은 6시간, 양양, 남양주는 4시간 10분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로공사는 내일부터 2월 2일까지 특별교통소통대책을 시행하고 갓길차로 운영과 감속차로 연장으로 혼잡을 완화하고 실시간 정체 길이와 소요시간, 국도 우회 정보 등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게소 내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횡성 내린천 휴게소에 임시 선별검사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외 파견 주택비 지원금을 부풀려 받은 혐의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전직 공단 2급 직원 A씨의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스위스 파견 근무 때 부당하게 주택비 지원금을 월 416만원에서 546만원으로 부풀렸고 파견 지침에 적시된 활동실적 보고 의무를 어긴 것이 인정된다며 A씨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건보공단은 2016년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부당하다며 위자료 등 1억 1,700만원을 지급하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